미국의 젊은 성교사들이 19세기 말업하고 20세기 초엽에 한국의 헌신한 내용들을 인별로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의 근대사 근현대사뿐만 아니고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의로 문제도 결국 의로 성교사들하고 헌금에 의해 가지고 한국의 현대의학이 발전했다 이런 부분을 아마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분께서 글을 남기셨는데 보시고 대구 계신 분들은 동산병원이죠. 서문교 시장에서 가까운데 대구의 보그마를 힘썼던 성교사들의 유적지를 한번 가보는 것도 좋죠. 서울은 양화진이고 그 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애리조나 답사기는 미국 서부 중에서도 대당히 대표적인 애리조나 주도의 주의 주요도 그런 지역들을 테마로 묶어가 여러분들 둘러본 내용을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보시면 의로사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가지고 되돌리기에는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현재 의로사태를 간단하게 중간 정리하게 되면 정치권에서는 무슨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상 이제 완전히 물을 건너간 것 같아요. 물을 건너갔고 이제 정부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책임을 좀 매내야 되고 또 의료계 책임을 많이 떠넘겨야 되니까 의료계가 2026년도 이과대학 정원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면 협의를 해보겠다. 그런데 뭐 결론을 갖고 들어오면 협의를 해보겠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슨 의정협의체라는 것 자체가 덜 느리지 않습니까 누가 덜 느릿을수록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뭐 남은 것은 그냥 국민 개개인이 아프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픈 분들은 이번 의료사태의 후폭풍을 직접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겪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누가 더 타격을 받을 거냐 이런 부분들은 뻔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타격을 더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젊은 의대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사표를 내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겁니다 하다가 이제 뭐 내가 장례가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오늘 그럼 이제 앞으로 저가 볼 때는 완전히 물을 건너간 것 같아요 이 뭐 물을 건너간 것은 뭐 일찍부터 물을 건너간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대학병원의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쓴 거니까 뭐 집단이름 항명을 하거나 그게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못하겠다 장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써버렸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파업하고 있다고 정부는 생각하지만 이제 그렇게 파업을 했느냐 사직을 했느냐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번 사태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저는 파업이 아니고 사직을 한 겁니다 장례가 안 보여서 일을 못하겠다 정부는 파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는 항상 지금도 중앙대책 본분과 하는데 보면은 의사 집단 행동 지산 행동이 아닌 거죠 각자 알아서 그냥 던져버렸으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직접 겪는 거죠 국민들이 그리고 그 겪는 과정에서 이제 누군가 유탄을 맞겠죠 그러나 뭐 전공의들은 이럴 게 없는 사람들이고 의대생들도 별로 이럴 게 없는 겁니다 이제 안달복달하는 사람들은 책임론이 강화될수록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정책을 추진한 사람들인 거죠 그 이야기를 그럼 의사들이 어떻게 보느냐 의사들의 대표는 아니지만 김홍식 원장께서 30년 정도 내과 개헌일을 하고 계시는 김홍식 원장께서 여러분들 주장한 내용을 참조해서 제가 약간 보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은 논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논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협회가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교수협의가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 정책의 최대 여러분들 피해자는 전공의들이니까 전공의들이 못하겠다고 사표를 쓰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할 대상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사협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협의체를 결성하라 하지만 협의체를 결성할 것조차가 불가능하게 돼 버린 겁니다 의사들은 논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7개의 제안을 오래전에 했고 이미 본인들 요구사항을 다 일찍부터 내온 겁니다 의대생들도 그렇고 전공의들도 그 제안이 충족되지 않으면 복귀할 수 없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정부의 결정을 6개월치 기다릴 뿐 논의할 것이 없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니까 지금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간단하게 이름 정리하게 되면 이번에 개원이들 근무 잘하고 있고 대학 교수님은 몸 갈아서 이러면 근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공의들이 다 떠난 거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은 사표 쓰고 떠나버린 겁니다 사표 쓰고 파업을 한 게 아니고 사표를 쓰고 떠나버린 것이고 본인들이 뭐가 충족될 때 돌아오겠다고 했는 건 7개 요구안을 이미 지금부터 여러분들 2월 달에 다 제시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결정해서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결론이 안 겁니다 이미 물 다 건너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정치인들은 쇼를 하는 거죠 무슨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뭘 한다 제가 한 편을 옹호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냉정하게 그냥 상황을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한 발을 물러섰다고 하는 건데 물러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민심이 좀 흉흉하니까 추석 연휴에 무슨 일이 발생할까 싶어서 여러분들 걱정하는 것이고 추석 연휴를 여러분들 방어하더라도 그 다음이 더 큰 문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탈진을 해가 여러분들 많이 그만둘 테니까 의로 파탄이 여론이 심상치 않자 그동안 가만히 있던 한동훈이 나섰고 이재명도 나섰다 대통령실도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 논의 테이블에 내놓겠단다 그런데 의로계는 이런 변화에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의로계라고 여러분들 김홍식 원장께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의사협회도 여기서 주요 협상 대상자가 아니죠 전공의들이 여러분들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 요구조건을 다 내세웠던 겁니다 그 다음 좀 위기의식이 고향되는 용산 대통령실이나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인 거지 아무 전공의들은 관심이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내부 동료조차 없고 일부 언론들은 이 정도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하지 않냐 기사화지만 의사들은 다르다 언론들은 잘 모르니까 실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안 하니까 사표 내고 떠난 게 아니고 파업했다고 볼 테니까 언론들도 그게 협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윤 정권을 의사들은 신뢰하지 않고 3년 전에 대선 후보로 의사협회 회관에 왔을 때 본인 입으로 분명하게 의로정책은 의로를 잘 아는 전문가 말을 듣고 정책을 피해야 되는데 문 정권이 의사를 패싱하여 문케어 공공의대를 밀어붙여 혼란만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꼭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들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해야 되는 거죠 급하게 구성한 의료계획특별위원회도 의사들이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의사들의 현 정권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뭐 위원회라는 것이 다 통과를 위한 거숙이지 않습니까 폼 잡는 거 의료계획특별위원회에 들어가 봐야 하면 의사들 비중이라는 것이 20 30%일 건데 그럼 덜 느려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미 게임이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성적표는 각자가 알아서 받겠죠 이미 전공이 되는 성적표 다 받았고 왜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의대생들은 뭐 1년 2년 이렇게 날아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본인들이 이미 다 성적표를 받은 거고 지금 유일하게 성적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윤정부인 겁니다 윤정부는 지금 성적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다 받은 겁니다 학생들도 받고 전공의도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개원이들은 비용 치른 거 없고 대학 교수님은 좀 힘들지만 전공의들하고 비할 바 없이 본급은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비용 청구서는 국민들하고 그다음에 윤정부가 받는 겁니다 이미 선지부를 한 겁니다 전공의들하고 그다음에 의대생들은 여기 보시면 협의는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을 때 가능한데 지금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의사들은 참여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의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제안이 필요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제안을 자꾸 던져 노력하고 있다는 쇼만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의로파탄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지 실속 없는 노력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파탄이라는 것이 불가편하겠습니까 그 비용을 국민들이 일부 질 것이고 그다음에 윤정부가 정권의 부담을 엄청나게 지겠죠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대중들의 반응도 있고 의로파국 정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복합적인 거니까 그거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짐작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언급실이 여러분들 많이 문을 닫거나 어려워질 테니까 그럼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뽑게 될 것들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예상된 그런 방향으로 다 나아가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은 다 비용을 이미 치루었고 그리고 더 비용을 치를 각오도 돼 있는 것이고 비용을 제대로 치루지 않은 사람들은 국민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정부 거죠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비용을 치루게 될지는 언급실 위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정부는 총력을 다해 가지고 추석까지 방어하면 된다 그렇지만 추석 끝나고 나서 더 어려워지겠죠 왜 사람들이 지쳐가 나가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식 원장께서 또 남긴 글을 보시게 되면 의료계는 다 이제 무슨 2020, 2026 의과대학 정원 재조정 문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료계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전공의들이 2025년 정원 문제가 빠진 논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이 결국 시작했고 당신들이 결국은 모든 일을 주도했기 때문에 의료 파탄이나 파국이 발생하게 되면 너희들끼리 다 해결하라 그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2026년 정원은 논의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9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9일부터 수시 모집이 진행되니까 아마 9일일 겁니다 9월 9일, 9월 9일이죠 월요일부터 이제 수시 모집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다시 여러분들 보건할 가능성은 더더욱 없어지는 거죠 테러 자체를 정부가 끊어버린 거니까 이제 물릴 수도 없는 겁니다 5,500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논의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언급의료 진짜 위기는 이런 방송을 어제 의과대학 교육을 포함해서 50년 반평생을 보낸 한 나이가 드신 의사분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지금 언급의학과 위기가 아니고 지금 모두가 언급의학과 위기만 매달리는데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언급의료 진짜 위기는 거기에서 그 50년 반평생 정도 한국의 의료계에 몸남은 보신 말씀은 50세 정도 되면 50년 같으면 지금 70대 정도 됐겠죠 결론이 뭡니까 언급의료 위기는 시작이 아니고 끝자락이다 그 앞에 필수의료가 대부분 다 무너졌기 때문에 언급의료 위기가 발생한 거다 언급의료 위기하고 필수의료 위기가 동시 진행이 아니고 이미 대한민국은 저수가 정책으로 말며마 가지고 필수의료가가 상당히 뭉개진 상태고 그 끝자락에 언급의료 위기가 발생한 거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노의사께서 그리고 그게 추가적으로 뭡니까 이제 남은 것은 내년도에 의과대학 파국이 뒤를 따르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군의료의 파국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후진료가가 탄탄했을 때는 언급의학과가 여러분들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간 것을 90년에 여러분들 의과대학을 다녔던 분이 이렇게 정언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90년 제가 인턴을 할 때는 언급실을 4주에서 6주 정도 커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언급의학과 자체가 없었습니다 언급환자가 도착하게 되면은 그 환자에 대한 배후과가 어딘지 판단해서 즉시 그 과의 전공인들에게 노티파이 하게 되면은 수분 내의 언급실에 당도하여 처치했습니다 검사 이후에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이 즉각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배후과의 언급환자 대처체계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게 되면 각각 전공인들이 언급실 당직을 언급실이 아닌 각과의국 당직실에 대기하고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박봉의 1년에 350일 당직을 쓰고 너무 힘들었지만 의사로서 배워야 될 중요한 인성과 술기 등을 모두 습득했고 참으로 보람있는 나날들이었습니다 24년 전 이야기죠 24년 전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배후 진료과의 당직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언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더라도 인턴이 판단해가 여러분들 노티파이 알리게 되면 착착착착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언급의료 진짜 위기라는 대해서 50년 여러분들 의료계를 경험한 노 의사께서 하신 이야기가 한국의 언급위기는 시작이 아니고 배후 진료과의 여러분들 붕괴의 끝자락에 언급의료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장문의 글을 보내주는 것이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이 현실을 파악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당시 어마어마하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 분께서 여러분들 의사가 환자 치료하는 것을 다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의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교육기관만 어림잡아서 16년 걸립니다 또 한 명의 환자는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군의관을 투입해서 언급실에 머릿수만 채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 근무해 본 사람으로 참 답답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라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 안목이 참 엎심스럽습니다 현장을 모르니까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오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오늘 비교적 이주영 의원이 참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이주영 의원이 최근 발언을 보게 되면 소위 경험이 있는 의료 현장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용산 대통령실하고 상황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개혁신당의 노예한 그런 의원이 아니고 갓 초선 여름 비례대표니까 그만큼 이제 때 묻지 않게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어떻게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모두 발언입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회 전문인데 어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전공의에 대해 간단한 처치나 안내를 하는 사람이며 교육이 가미된 보조적 신분일 뿐이고 의료의 주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실상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전공인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특히 대학병원의 척추와 같은 존재인 겁니다 척추와 같은 대학병원의 의사인력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50%에서 80%를 담당해온 의사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야간 당직을 쓰고 주간에 당직을 쓸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인 겁니다 한국의 병원들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야간 당직을 쓰고 주간에도 뭡니까 36시간 연속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간 당직 쓸 수 있는 전문의를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장상윤 사회수석은 전공의들에 대한 역할을 이렇게 오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헛발질기로 가고 있는 거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전공의들이 가장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별 전공과목의 수련이 국가 미래의 의료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윤정부에는 정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응급의료위기도 붕괴도 아니고 경증의 응급실 찾는 국민이 문제고 스스로 전화해서 정상 물어볼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군의관을 찻줄에서 민간병원으로 파견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온갖 정치인들의 응급실을 찾아 무려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현장을 점검하지 않더라도 현장 의료진들이 몸을 갈아 넣어가며 알아서 더 잘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 더 괴롭히지 마시고 제발 자기 할 일이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개혁신당은 응급실 갈 줄 몰라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진 찍을 사람 없어서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방문이 2번 한 번으로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발 2번 한 번으로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세트장 같은 응급실 한 번 돌아보더니 필요하다면 예비비 편성도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답니다 위대한 영도자 동지 현장 지도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만한 소리와 카메라 앞세운 쇼 대신에 수십 년간 현장에 절규해 온 법적 보호와 숙과 정상 하나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꼬집는데 이주영 의원이 지금 의료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추석이 두려운가 봅니다 민간 병원들에게 각 보건소에서 강제 음무 개시 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개인의 자유는 알 바 아니고 추석 2박 3일만 정부가 욕 안 먹게 버티면 어떻게 될 것 같나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슬퍼지만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심혈관 뇌혈관이 터지고 특히 추운데 여러분들 이게 많이 발생하죠 온갖 호흡기 바이러스가 창글에 눈길 교통사고며 낙상까지 중환자들이 무수히 응급실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성수기가 곧 시작됩니다 정부는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실이란 문을 불만 밝혀 억지로 열어두어도 이미 붕괴한 혁심의로의 울타리는 배란 끝에서 이미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부는 이제 최대한 추석 여러분들 의로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총력을 기울이는데 이주영 의원은 의로계의의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추석이 끝나고 나면 탈진해가 사표 던지는 사람이 많을 거다 그런데 겨울을 더 걱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높게 이 부분을 사는 겁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고 현장을 방문하든지 간에 현장 상황이 어그러지고 악화되는 것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의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의료파국의 비용 청구수는 국민들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받게 되겠죠 그건 미개봉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징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다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여기에 현직 의사를 맡고 계시는 구리님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면 의정협의체를 해도 불가능합니다 의정협의체가 구성조차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전공의가 그 과를 전공하는 이유는 그 과에서 전문의를 지득하게 되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숙가는 낮고 법적 민사 형사 책임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정협의체에는 정치인들에게는 필요할 겁니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져야 되니까 의사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생아가 20만 이하를 돌파하게 될 것이고 이제 의사가 5천 명이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400명이 아니고 신생아 40명당 의사 1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신생아 40명당 간호사 4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한의사 치과의사 방사성과 물리치료사 등이 40명당 2명이 배출이 되는 겁니다 미래 한국당에 태어나는 인구 40명당 총 7명의 의료파트너가 생기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40명이 돈을 벌어 가지고 7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료로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현재 출생아 20만 명 가운데 간호대 정원이 2만 3천 명입니다 10분의 1인 겁니다 10명 가운데 1명이 지금 간호대 의원인 겁니다 심평원은 의사 소득을 매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소득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심평원 자료를 믿을 수 없는 것이 의사 평균이 4억 원이다 이게 매출 자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술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산술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생아가 20만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20만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의사가 5천 명이니까 40명 신생아 40명당 의사 1명 신생아 40명당 간호사 4명 신생아 40명당 한의사 치과의사 방사성과 물리지원사 42명 이거 어떻게 매개 살릴 겁니까 제가 어느 의사 편을 덜 의향도 없고 정부 편을 덜 의향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경제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원배분 돈 문제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성향이 좀 강하죠 그 사람 입장에서 신생아 1명이 의로 관련된 의사 1명 간호사 4명 한의사 치과의사 방사성 물리지사 2명 총 7명을 부양해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부양할 겁니까 의사 여러분들 임금을 그냥 후려쳐가지고 여러분들 한 4분 1로 만들어요 과학적인 거 복잡한 거 필요 없고 이거 여러분들 그냥 이게 여러분들 우리 함께 주는 거가 이런 우둔한 짓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의사 문제는 수의 문제가 아니고 배분 문제인 거죠 여기 이제 현직 의사분인 구리님이 이번 추석 지나고 나면은 아주 어려워질 겁니다 추석 연휴에 풀당직을 쓰면서 기존의 응급의학과 의료진들 전문의들이나 배후진료과의 전문의들의 체력이 다 소진될 겁니다 과로가 더욱 심해질 겁니다 많은 교수들이 사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너무 중대한 문제인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겁니다 이게 참 의사들이 뭐 사억을 번다 사목을 번다 이런 문제도 심평원 자료가 매출 자료를 가지고 소득 자료를 둔갑시키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지만 그건 살펴봐야 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숙가가 제한되어 있고 국민들이 여러분들 보험조로 내는 것이 본인 부담금이 딱 정리가 되는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지불하겠습니까 아마 심평원 관련된 그런 인력들에 돈이 많이 배출이 되겠죠 관조직이란 게 원래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정부는 걱정은 되죠 걱정은 되고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을 겁니다 추석 연휴 그런 의료 대란 방지 그리고 그 의료 대란만 방지 가게 되면 한숨을 놓는 그런 형태로 안 돌아가겠습니까 보니까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의료 정사가 물꼬를 트기를 바란다 조선의보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제로 베이스에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지 않습니까 2025년 때 증가시키고 2026년도는 동결하고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시설, 기자재, 교수들 다 뽑았을 건데 여야 의정협의체를 운영하자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차지한 몫이 2, 30% 정도 될 건데 그냥 덜너리 서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 조선의보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의대 정원 문제로 7개월치 이어져온 의료 대란을 해결할 계기가 마침내 마련된 것이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조선의보 논조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현직 의사분 정신건강의학과를 졸업하신 분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보이거나 새작이거나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한두 번은 속인 쪽이 나쁜 놈이지만 그 이상을 속는 놈이 나쁜 놈이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협의체 한영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의원에 꾸리면 단순히 따져봐도 여야 정시민단체 다섯단체이고 의도 전공의 의대생을 제쳐놓고 의협 병협 교수협회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많아봐야 의결권 20%인데 그냥 정부 뜻대로 구색 맞추는 거수기가 되는 거고 의사들도 참여해서 결정한 거니 뭐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이번 사태는 의사들은 피해가 없는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협회에도 성명서를 자주 발표하지만 현직에 이미 계신 거고 의사협회도 마찬가지고 교훈이들은 열심히 여러분 진로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것은 젊은 의사들 전공의들하고 의대생 문제지 무슨 의협이 참여할 것도 아니고 병협이 참여할 것도 아니고 교수협이가 참여할 것도 적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이 그냥 나간 겁니다 전공의들이 의사협회의 이름이 이익하고 전공의들이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다 쓸 것이고 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은 미래의 이름 의사들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바쁘기는 바쁜 모양이에요 좀 초조하기는 초조한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이재명 의료 대란 목적과 수단 전두됐다 대통령 사과라 8호 과장님께서 이 형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줄 몰랐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여기 이제 한덕수 총리가 여러분들 이화여자대학도 목동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고 나서 글을 장문에 글을 남겼대요 이게 다 민폐지 않습니까 이래 가가지고 나이가 든 여러분들 총리가 이 간호사님께 여러분들 악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급하기론 급하다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뭐 차담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다 야근하신 분들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대통령도 가고 총리도 가고 이제는 수석비서관도 다 여러분도 한 명씩 차출해가지고 뭐 바쁘기는 바쁜 모양이에요 다 이게 민폐죠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 해결은 다 손을 놓고 의료야 박살이 나든 말든 전공이 이렇게 자극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국민이야 죽어 나가든 말든 부스러기 지지위를 하도 지켜보자는 노력이 참 무섭고 애처롭습니다 막상 그 지지층들이 이 의로대라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한덕수 총리 발언들을 두고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찾아간다 여러분들 응급실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 다 보고 시장통 방문하는 것이나 응급실 방문한 것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이미 엎지러진 물입니다 문제는 전공이들하고 의대성 문제니까 그거는 지금 의사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선대의사들하고는 관계가 없고 의협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가장 지금 주 타겟은 전공이들이 그냥 못하겠다고 나가버린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끝을 볼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정부는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7개월 동안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으니까 대학병원의 척주가 무너졌는데 고칠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끝을 볼 것 같죠 그 끝이 어떤 모습인지 사람마다 다 상상한 게 다를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중간에 합의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구나 의대 여러분들 차병원에 계시는 한 61년생 의사분께서 요즘 젊은 것들 봉급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니까 40대 초중반에 여러분들 천만 원 받는데 실수령을 계산해보면 한 768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요즘 젊은 애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의대를 졸업해서 인턴과 전공의를 거쳐 전문의가 되기까지 16년 정도가 걸립니다 대학 시절 1년에 학기별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 4번 시험 될 때다 큰 사과 상자 두 박스의 살인적 분량을 암기해야 됩니다 인턴 레지던트 5년은 밤과 나비 없는 지옥 훈련의 연속입니다 나는 암기량 때문에 의과 공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인데 천만 원이면 거의 비슷하거나 한국의 좀 좋은 대기업에 조금 더 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아무도 이런 것을 이해를 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실상을 사직 전공의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의사 생활을 계속하든 다른 분야도 가든 옵션이 많을 겁니다 굳이 전공의에 목매이지 않을 겁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접근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공인과 의대생들이 젊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60년대에 태어난 기승세대와 달리 MZ세대라는 것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이런 걸 잘 모르겠죠 이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는 많은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세대가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불편함을 크게 모르고 자랐기 때문일 수 있는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면 그냥 나가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전혀 고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4주에 끝날 일이 7주 8주 몇 년이 될지 모르게 끌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끌어가면 끌어갈수록 젊은 사람들은 가격을 받겠지만 그 사람들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영 힘들면 개업 위로 가가지고 돈 범을 되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은 의대생들은 괴로운 안 했으니까 책임질 일이 없고 군대 가든지 하면 되고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겠냐 어리석은 거죠 여기 한 분께서 정부의 의료정책이 그동안 어떻게 파행을 기록해 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0년간 정부는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중대 분기쯤마다 의사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2000년 의약분업 정책은 결국 정부 안대로 통과되었고 의학전문대학원도 정부 안대로 했고 문재인 케어도 모두 의사들의 반대에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첫째 의약분업 정책은 근보재정에 4천억 추가 수요로 감당할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실제로 의약분업 정책이 되고 보니까 4조 5천억 이상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약값으로 6조 원 이상 지출된 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약분업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또한 의학전문대학원도 부작용만 일으키고 결국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의과대학을 들어온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피부 미용 쪽으로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네요 문재인 케어 정책은 막대한 근보재정에 파탄만 일으켰습니다 의사들의 주장이 모두 옳았지만 의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의 협의 과정에서 보완책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정책들은 나중에 기획재정부에 예산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의사협회에 전하는 것으로 끈다고 말았습니다 의사들은 정부에게 늘 이용당하고 항상 지배당했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끝까지 가는데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막상 자기 문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불행이고 다른 사람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사는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아프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그냥 지금 사태가 훨씬 더 심해지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그리고 이제 2025년 또 이과대학 정원을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렸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가 테로조토도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더 앞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정부를 비난해서가 아니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의료 현장은 훨씬 더 악화가 될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정권의 진퇴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 사이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고 이미 전공의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의대생들은 자기 인생에서 1, 2년 정도가 다 날라가 버린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다 이게 저주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실상을 전하고 주의 주의 또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고 시간 가면서 점점 더 악화가 될 겁니다 의료 현장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의제 언급위기 진실은 의제 방송입니다 나이가 드신 의사분이 50년을 되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대한국 필수의료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언급의료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의과대학 교육 붕괴와 대한민국 군대 의료체계 붕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50년간 의료계의 여러분들 2년을 맺었던 의사분의 말씀인 겁니다 언급의료 위기가 시작이 아니고 끝이다 이야기죠 그다음에 의과대학 교육 붕괴가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군대 군의관이나 이런 것을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신 의사분입니다 그러면 보시죠 그러면 오늘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그리고 지금 하태웰 의원 원장 흉부외과 전문이죠 이분이 여러분들 소위 2025년 또 의과대학 정원을 확장하는 문제가 거의 최종 종결판으로 보는 겁니다 정부 스스로가 테러를 불살라버린 겁니다 다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이제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 훨씬 더 상황이 악화가 될 겁니다 과장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저 성정이나 품성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5년도 의대의 정원은 대통령의 최면을 세워주기에 예정대로 정원시키고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의료공배의 휴증이 너무 크니까 제로 베이스에 다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하는 대통령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은 의자 몇 개 더 놓으면 되는 입시학원의 교육과 다릅니다 모든 과목의 교수 충원이 필요하고 입원 환자 수가 늘어나야 되고 이것을 뒷받지 말은 막대한 시설 투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의사 한 명을 키우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회적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사 수를 많이 늘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비용 이렇게 하면 학부형들이 내는 일반 대학보다 더 비싼 비용을 생각하지만 그 뒤에 2차 비용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금 등으로 지원되는 것이 시설, 기자재, 환자 이런 비용인 겁니다 그거는 보통 대중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 한 명을 키우는 것이 조종사 한 명을 키우는 것처럼 간접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1년 후에 원위치를 하라고요? 놀랍게도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1학년이 집단 유급을 했기 때문에 내년 또 해도 정원이 없어도 2배 교육이 필요합니다 6천 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현재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추가 정원된 인원들이 1,500여 명이 들어오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 한 해 3천 명이 교육받던 상황에서 7,500명이 교육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음에는 다시 3천 명으로 회귀가 가능합니까? 다음 해에 원위치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2025학년이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 그 학분의 학생들만 위에서 추가로 소유되는 교수 인력과 시설 확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3척 동자도 계산이 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지성의 집합제인가 아니면 집단 머무인가요? 정상적이라면 지금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기할 때가 아니고 2025학년도 의대생 신입 요강을 포기할 때입니다 신입 요강이 여러분들 수시가 9월 9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파국이 발생한 다음에 비용을 치르게 되니까 설마설마하면서 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냈던 주수호 원장께서 간단하게 멘트를 남겼네요 의로 농단을 시작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느닷없이 전혀 근거 없는 2025년 의대 정원 2천명 정원을 결정한 윤정부입니다 이제 와서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되돌릴 수 없으니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부터 논의하는 게 원점 재검토란 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동료 의사가 아니라 예, 그들에게 협력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한 싸움이 아닙니다 정부의 도발로 시작되었습니다 대충 적당히 마무리가 불가능한 All or nothing, 한쪽의 전부를 가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MG세대 게임 용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한쪽이 철저히 무너져야 끝나는 엘리전 엘리전입니다 이런 게임 용어가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한쪽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야 게임이 끝나게 되는 것을 게임 용어로 엘리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보시면 저도 나름 나이가 좀 든 사람일 게임 용어를 잘 모릅니다 전공의들이 지지치고 나갔고 이젠 엘리전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지라는 것은 굿게임의 약자로 게임하다 패배하면 패배를 인정하고 로워드아웃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엘리라는 것은 일리미네이션, 제거, 철저한 파괴의 약자로 상대방 진영을 남김없이 처절하게 파괴하는 것을 말하더군요 여기 보시게 되면 MZ세대 용어로 떠나면 국가가 공권력이라는 강제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지지, 굿게임, 그냥 게임을 포기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저쪽이 이런 강제력을 행정력, 권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MZ세대는 그냥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야 끝나는 일리미네이션, 엘리전과 같아 이 이야기를 상대방 진영을 남김없이 처절하게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파괴가 되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전공의들은 카드를 다 써버린 겁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지금 전공의들은 카드를 다 씁니다 전공의들이 갖고 있는 카드라는 것은 전공의직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걸 사표를 던져가 다 여러분들 다 나가버린 겁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합격증을 받거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거를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생들하고 그리고 전공의들은 카드를 다 써버린 겁니다 본인들은 카드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얻고 다 써버렸기 때문에 정부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게임을 게임용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엘리전, 일리미네이션 상대방이 완전히 파괴가 될 때 끝나는 전쟁이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에 척추기 때문에 척추기들이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다 사표를 던져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척추가 다 나가버린 것을 이제 게임이 시간 되면서 윤 정부의 고위관리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와버렸기 때문에 본인들 면을 세우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2025학년 또 의과대학 정원을 원위치시키는 건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엘리전으로 끝나는 겁니다 일리미네이션 가장 큰 피해는 국민들이 지부르게겠고 정권의 여러분들 퇴진 문제까지 거론이 다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 전공의들하고 미련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전공의들은 다 던져버린 겁니다 지금 정도 거의 득도했을 겁니다 득도 그러니까 다 마음을 비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살아도 뭐 개헌이 해가지고 이렇게 페이닥 데스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또 미국이나 캐나다 준비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 사람들이 새로 눈을 뜬 겁니다 엘리전인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공권력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란 것은 강제력이란 것을 이번에 전공의들도 잘 배웠을 겁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정의롭다 하더라도 부정의한 세력들이 그냥 권력을 지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본인들이 처절하게 느꼈으면 그래서 지지 굿게임 그냥 게임에서 나가버린 겁니다 로그아웃하고 그런데 이 전쟁은 로그아웃하고 이러면 한쪽이 떠나버렸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 한쪽이 파괴가 돼야 이러면 끝나는 게임인 겁니다 척추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좀 확고적이 돼야 되는 거죠 유식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뭔가 진심을 다해서 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건성건성 대충대충 건들건들 이렇게 하면 뭡니까 당하는 겁니다 아주 기막힌 상황이 된 겁니다 엘리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송하면 참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여러분들 청년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체를 밝히는 일을 의료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정부 의료계 의견 안 내면은 2026학년도 이후 의대정원 재논이 불가라고 말했다 그래도 조폭은 되는 줄 알았더니 협박이나 일삼는 뭐뭐라는 거다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공의들 함께 2026년이든 2027년에 가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걸 가지고 폼을 막 잡는 겁니다 그래 기가 찬 거죠 실체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리미네이션 완전 파괴가 발생할 때 얼마나 가공할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본인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오늘 일본의 여러분들 한 서예가 말씀처럼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진심을 다해 가지고 그래야 여러분들 실체가 보이는 거죠 사실이 보이는데 건덩건덩건성건성건들건들 이렇게 하면 뭡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기 한 분께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의료 사태는 정부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대국민을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전공의학 간호사가 밤을 새우고 몸을 자신의 건강을 갈아 넣어서 이 의료 제도를 유지해 왔다는 겁니다 그 제도가 만천하에 다 까발려진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제도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의사들도 일부 희생하고 국민들도 일부 부담하고 그렇게 합리적인 절충안을 이용해서 10년 20년간 체제를 이렇게 수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들인데 한국의 이런 정치관의 이런 사람들의 시계 시간의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본인 재임주의에 뭔가를 화끈하게 해내야 된다는 그런 조급함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그냥 폭탄을 안고 불 속으로 뛰어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부의 의료정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평도 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지만 이게 다 우리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저한테는 이게 다 학습인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현안 과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름들 그냥 발생한 사건을 논평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간접체험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것은 사심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문제를 바라보고 해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그러면 지옥문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강하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간호사나 전공이나 의대생들이 얼마나 불합리한 제도하에서 본인들이 이용당해왔는가를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돈을 더 내든지 아니면 모든 정책을 원점으로 해결시키든지 법적 책임을 매내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겠죠 그 사이에 많은 국민들이 죽어 나갈 겁니다 정권이 흔들흔들하겠죠 자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개인적으로 2000년대 초에 제 나이가 40입니다 공 박사님의 저서인 10년 뒤 한국 2004년 작품이고 10년 뒤 태계 2005년 작품 그리고 영어교육에 관한 책 영어만은 유산으로 물려주라 2006년도 책을 읽은 뒤에 과감하게 아이들을 조기 유학 보내서 현재 미국에서 탑티어 명문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미국 병원 전공의로 의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뜻을 펼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40대 초에 책을 통해 저를 일깨워주신 공 박사님께 항상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좋은 책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게 지금 40대 초니까 지금 60대 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10년 뒤 한국이 참 많이 일으켰죠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나라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그 상황보다 훨씬 더 악화가 된 겁니다 10년 뒤 세계 영어 교육에 관한 책 그냥 영어로 영어는 자유다 하고 그렇게 가르쳤죠 굉장히 같은 정보를 대하더라도 이렇게 정보를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여서 본인의 일생일태의 결정을 후손들을 완전히 삶을 바꿔놓은 거지 않습니까 오늘 하다가 오래간만에 한 분께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게 5년이죠 이 다리를 이제 불살라버리는 거죠 9월 9일 시작되게 되면 이제 무르기가 더 힘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간절하게 윤 대통령이나 윤 정부는 원했던 것이고 대못을 박아버리게 되면 꼼짝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한 거니까 이제 그대로 밀어붙인 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50년 의료계의 여러분들 인연을 가졌던 노의사께서 하신 이번 한국의 언급의료 진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 90%에게 실력 있는 의사들의 진료는 다음 생에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문의 배출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의 배출이 이 말씀은 그리고 이번 여러분들 응급실 위기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진실은 말입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소위 필수 의료가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2차적으로 응급의료가 무너진 것입니다 병원이 튼튼하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가 잘 돌아가고 있으면 그리고 과거에는 응급실에는 인턴만 있어도 잘 돌아갔습니다 진실은 이미 대한민국 필수 의료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응급의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의과대학의 붕괴와 대한민국 군대 의료체계의 붕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셨죠 1990년에 인턴하셨던 현직 의사분의 이야기입니다 언급실에는 언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었고 인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턴이 이런 환자가 도착하게 되면 환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배후 진료과 연락을 하게 되면 당직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전공기들이 출동해가지고 다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들이 다 연결되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의료 경험이 없지만 모든 것이 유추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몇 달 사이에 학습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정부가 얼마만큼 중요한 정보인지 그걸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학습이랑 여러분 이렇게 겁나는 겁니다 사심을 내려놓고 사물과 현상의 실체적 진실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의사가 아니지만 의료 활동 자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라는 부분들이 파노라마처럼 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현재 원장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여러분들 멘트를 한 겁니다 이게 mg세대용으로 한쪽이 철저히 무너져야 될 끝나는 엘리전입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9월 9일 날 2025년 또 의과대학 정원이 여러분들 수십하기 시작이 되게 되면 전개될 수 있는 최종 종결판입니다 이게 엘리전입니다 게임용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들 이제 사족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익하고 의대생들은 적이 공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사표를 내고 휴학을 내버린 겁니다 지지한 겁니다 지지 전공의들 지지치고 나갔습니다 의대생들 지지치고 나갔습니다 굿게임 약자로 게임하다 패배하면 패배를 인정하고 로그아웃 할 때 용어입니다 그러면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이 지지치고 나가면 이제 게임은 엘리전이다 일리미네이션 한쪽이 완전히 파괴가 될 때 끝나는 게임이 된 겁니다 상대방 진역이 완전히 처절하게 파괴되는 그 이야기를 여기 주수호 여러분들 원장도 젊으신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한쪽이 철저히 무너져야 끝난 엘리전이 여러분들 전개가 되는 겁니다 엘리전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해버린 겁니다 굿게임 이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국가는 권력을 지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다 항복한 겁니다 항복이 뭐냐 한쪽은 사표 던지고 한쪽은 없는 게 휴학대 내고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의로파국을 너무나 리얼하게 여러분들 보여주기 싸움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규칙을 변경하며 두들겨 펴는 정부를 상대로 젊은 친구들이 개별적으로 각성하고 아예 상종조 안 하겠다고 해서 매트릭스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은 막상막하 할 때 전공의들은 카르텔도 아닙니다 전공의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젊은 양반들이 의대생들이 이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정부하고 전공의들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정부하고 여러분들 의대생들은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힘은 압도적으로 뭡니까 공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게임용으로 지지치고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굿게임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던질 수 있는 건 사표고 휴학이니까 던지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 순간 뭡니까 의료 사태는 바로 일리미네이션 엘리전으로 가는 겁니다 엘리전 한쪽이 완전히 파괴가 돼야 끝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겁니까 관료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집단적 사고에 함몰돼 있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적을 분시하자 우리 만세 이런 정도인 겁니다 사고가 전혀 자유롭지 않죠 저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제3의 관찰자이기 때문에 상황을 파국까지 가는 겁니다 파국을 가고 국민들은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권의 퇴진 문제까지 나올 겁니다 그게 일리미네이션 엘리전인 겁니다 학생들은 다 떠난 겁니다 전공의들은 떠나버린 겁니다 왜 게임이 안 되니까 한쪽은 뭡니까 권력을 갖고 있고 한쪽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니까 그냥 당신들하고 상종 안 하겠다 그냥 씨름하다 매트릭스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게임 끝 이렇게 하고 이 내용을 이 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읽으신 분이 남긴 내용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제가 이런 발치해 가지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은 대등한 관계에 싸우는 거지 최소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정도가 돼 여러분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군하고 하마스 정도 싸워 이러면 전쟁이란 거지 이번 전쟁은 여러분 전쟁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일방주를 두드리게 펴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여러분들 똘똘해 가지고 그냥 안 되겠구나 저 사람들은 상종할 수 없겠구나 그래 사표 내고 다 나가버린 겁니다 자 한쪽이 일리미네이션 제거되어야 돼 끝나는 치킨게임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박순재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몰고 그것은 분명히 정부라는 겁니다 제가 정부 고생하는 정부 사람들에게 비난하거나 이렇게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음을 완전히 비웠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논평을 합니다 냉정하게 논평한 겁니다 한쪽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한쪽은 끝난 겁니다 전공이 자리를 잃어버렸고 전문의에서 이런 미래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대생들 뭐 더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한 2, 3년 정도 날리는 건데 잃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잃을 것은 국민들하고 이제 잃을 것은 윤 정부가 이름들 잃겠죠 그것은 당해봐야 그때 알겠죠 한쪽이 완전히 파멸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전공이들 책임도 아니고 의대생들 책임도 아니고 의사들 책임도 전혀 아닌 겁니다 그냥 윤 정부가 일으키고 윤 정부가 두들겨 폈고 윤 정부가 쫓아내었고 윤 정부가 이름들 뭡니까 굳했고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다 짊어지게 되는 거죠 다른 거 없는 겁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 이제 한 분이 에클립스 레신이란 분이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싸움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전공이들은 기성의사들은 다들 야부리만 틀고 열심히 종로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 싸움에 성부를 포기한 전공이들이 각자 도생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공이들이 일찍 항복해버린 겁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권력을 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못하겠습니다 사표 내고 갑니다 사표는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6개월 끓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죠 사표 금지 사표 수리 별짓 다 한 겁니다 그냥 역같은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공이들은 대정부 투쟁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 역같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사표 던진 겁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힘이 뭔가 사표 던지는 건 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전공이들이 야 이 기성세대들아 정신 좀 차려라 전공이들이 불쌍하지도 않냐 전공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돈이 있냐 집이 있냐 권력이 있냐 전공이들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냐 이야기죠 사표권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역같은 현실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일부 전문의들도 이런 사표를 던졌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대외적으로 정부와 의사집단의 싸움이란 프레임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런 폭압에 앞에서 앞길 창창한 의사들이 전문의료민 필수의료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현재 상황입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유일하게 이런 한미천이 있으면 뭔가 하니까 젊고 그다음에 뭐죠 전문의료민 생활이 좀 나아질 거다 이런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걸 보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사표 내고 나가버린 겁니다 앞길 창창한 의사들이 전문의료민 필수의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전쟁은 맞서야 전쟁이죠 어떤 조건을 들어주면 복귀하겠다가 아니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 이제 전문의 필수의를 한 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은 나오기가 힘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불쌍한 저런 전공의들한테 돌멩이 던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봐도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리고 젊은 의사들 그렇게 여러분들 막대하는 사회도 참 딱하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더 가혹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박봉서님 지금 정부와 의사단체가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각 대학의 인원 배정한 순간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넜고 그 다리를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정반대로 달리고 있고 오직은 게임 줄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 건널 다리 다 태워버린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원상복귀 이거는 사태를 너무 잘 모르는 겁니다 정부도 여러분들 퇴각할 수 있는 다리를 다 치워버린 겁니다 왜 2025년도 입학 정원이 늘어나게 되게 되면 그걸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여러분들 책임은 본인들이 다 지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늘어나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의사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분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의사가 늘면요 의료비용이 증가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부는 절대로 의사 증가로 의료비용이 늘지 않는다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고 있거나 의사들 수입을 500만 원 이하로 줄이겠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게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자꾸 조선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봉급이 의사들이 준 공모하고 같은데 의사들이 수출해가지고 반도체 팔아가지고 밖에 돈을 끌어오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낸 의료보험료를 가지고 나누어 먹는 건데 의사 수가 늘어났는데 의료보험료가 어떻게 안 나냐 이야기죠 의사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게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러면 조선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이러면 답답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사람마다 이해 정도가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지겨울 정도로 자주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사람들아 봐라 이게 우리가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이게 그냥 공짜로 여러분들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분들 두고 뭐라고 여기 보시게 되면 총 의료비 지출이라는 것이 의사 수에 비례하잖아요 의사 수에 그런데 의사 수에 비례하니까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니까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료 수가를 낮추겠죠 그러니까 의사들 1인당 함께 돌아가는 여러분들 비용이 더 줄어들던 거 만들겠죠 수가가 현재 여러분들의 원가의 60에 70%인데 더 낮추겠죠 그래 포괄 수가제니 무슨 뭐 묶음 수가제니 뭐 그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한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더라도 아니 의사 수 늘어나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 입에서 그냥 나오는 이야기 아이고 저렇게 조선 사람들 내가 언제까지 설득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교육들 다들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사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 한정된 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의료비 지출이 이렇게 폭증하는 정책을 쓰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고생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슨 여러분 의사들 좋다고 묻니까 의사들 편들어 가지고 이야기하겠냐 그러나 고장 나오는 이야기 공박사님 아들 딸이 의사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수준 차이가 너무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거죠 이분도 얼마나 여러분들 딱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줘도 이렇게 그거 하니까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 9월 9일이니까 9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뇌간 폭파 초읽기 들어갔습니다 뇌간이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보건복지회 고위관리나 이런 분들은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제 기정사실화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주옥 장관은 6개월만 버티면 된다고 했는데 6개월 버티기 전에 항복하고 싶어지도 항복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24학번만 25년에 수업이 이루지기 힘든 거죠 9일부터 13일까지 이제 그걸 뽑는 겁니다 변호사 인력이 늘어나 소송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인구 감안하게 되면 일본의 52배란 경의적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 소송 건수도 많이 늘어났겠지 났을 겁니다 배상 단위가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소송에 걸리면 배가 망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면 배가 망신한다는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민주적 방법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전공의들이 저급여 고강도 노동을 했으라도 국민들에게 낮은 비용 고유율 의료를 지금껏 해왔다고 제공하는데 백번 천번 생각하더라도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학적으로 변호사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가지고 경제의 활동 부가가치를 만드는 활동 이외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돈을 버는 행위를 렌터시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렌터시킹 경제적 행위로 합리화될 수 없는 그런 렌터를 추구하는 그런 렌터시킹 소사이어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정음도 굉장히 주의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가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렌터시킹 소사이어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 더더욱 의료소송이 빈분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숙화 체제는 유지해야 되고 변호사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의료소송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그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결론이 뭔가 하니까 필수 의료가 의사들의 공급이 현장에 줄어드는 겁니다 그다음 결과는 수술을 못 받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을 조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안목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실험을 다 거치고 비용은 비용대로 치르고 나라는 나라대로 망가지는 그런 상황을 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윤 대통령이 이렇게 안 했더라도 필수 의료가의 공급이 줄어들어 가지고 수술하기가 점점 어려운 사회로 갔을 겁니다 사회가 가는 방향 자체가 이번에 이제 더 기폭제가 된 거죠 자 여기 이제 오늘 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했네요 뭐 전문의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전문의를 해 가지고 투자 수익률이 거의 없는 겁니다 고생은 고생들 하고 그걸 이번에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는 정책을 펼친 거죠 그리고 개원에 투자해 가지고 숙가 낮고 임대로 비싸고 관리비 들어가고 직원인 건 매년 늘어나고 답이 안 나오는 사업이 개원인 겁니다 그럼 개원을 왜 하냐 봉지기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중형병원들이 병원이 돌아가려면은 수익이 남아야 되는데 수익이 남으려면은 수익이라는 게 p 곱하기 q지 않습니까 환자수 곱하기 숫가인데 숫가가 p가 워낙 낮으니까 의사수를 줄인 겁니다 의사수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의 병원들의 봉지기 숫자가 국제기준으로 현저히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봉지기 1명이 담당하는 병상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을 많이 돌리게 된 거죠 이렇게 제 생각에는 현직 의료인이라고 보거든요 숫가 낮고 임대료 비싸고 관리비 이름도 부담 있고 직원인 건 매년 오르고 답이 안 나오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부량자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폐업도 하고 한국의 자영업자가 유난히 많은 원리가 의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취직할 병원이 많지 않습니다 전문의가 되고 나오더라도 그래서 빚이 못해서 개업일을 선택합니다 소아가를 개원해서 망한 일이 두 번 있으면 그다음에는 평생 빚을 갚을 수 없다는 말이 의사들 사이에 돕니다 여러분들 한 5억 10억 정도가 수지가 악화돼서 여러분들 폐업을 하고 나면 제기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 공 박사가 여러분들 의사들 걱정을 왜 해주나 그렇지만 특정 지역에서 지나치게 신용부량자가 많이 나오면 그 사회현상을 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기 당신들 문제니까 당신들 그냥 내벼 16년을 여러분들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의사들이 배출이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갈 데가 없는데 3천명 대신에 5천명을 또 늘려놓은 겁니다 중형병원을 여러분들에서 의사를 모집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중형병원도 어려우니까 의사 수를 줄여서 의사 1명당 가동률을 높여가지고 병원을 겨우 유지하는 겁니다 간호사들 여러분들 근무 여건이 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병원이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취직할 페이닥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개업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연배가 여러분들 꽤 되셨을 것 같은데 동기한테서 받았던 전화 내용을 한 분이 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공 박사님께서 자살한 제 친구 이야기를 제가 남겨두려고 합니다 벌써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봄날에 제 의사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발신 이름을 보니까 그 친구인데 전화를 받았는데도 아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야 왜 전화했냐 왜 이렇게 여러 번 물었는데 아무 소리가 없이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참 이 친구가 왜 이러지 술 먹었나 이 정도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그 친구가 다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저에게 마지막 전화를 하고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가 왜 나에게 마지막 전화를 하고 죽었는지 차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못한 걸까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80년대 그 어려운 시기에 같이 공부하고 그 엄혹한 과정을 같이 견딘 사람이 이렇게 생을 마감하다니 그 친구가 언급의학과 전문이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빚을 내서 개업해서 일이 잘 풀리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도 이미 10년 전부터 이렇게 빚을 내서 개원하면 리스크가 엄청났던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위 20%의 개원이가 개원소득의 80%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80%의 개원이는 이렇게 떠돌다 죽는 소모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단을 잘못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족까지 다 죽는 겁니다 이렇게 의사라고 매너 하나 주고 전문의 자격 하나 주고 타인의 인생을 교묘히 갈아서 세계 최고의 의료라고 자화자찬하게 된 겁니다 박민수 같은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죽인 게 아니니까 죄의식도 없을 겁니다 당신이 죽든지 말든지 나의 출세와 권력을 위해서는 알 바가 없는 겁니다 필수 여러분들 포괄수까지를 이야기한 특히 산부인과 의사분이 많이 돌아가셨죠 저는 이런 사태가 와 수백 명이 죽건 수천 명이 죽건 수만 명이 죽어도 사실 냉담합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연빈도 안타까움도 없습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게 자연의 섭려 아니겠습니까 그 진국에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매년 3천 명 의사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의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지 남문제니까 남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보건복지부인인 사람들은 빅5나 빅6 문제뿐만 아니고 그 어려운 수련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나와서 개원이로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3천 명에서 5천 명 만 명을 늘리는 계획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더 이상 본인들이 조립하고 전문의 자격을 따더라도 생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파업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사표를 던진 겁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인정할 때 그때의 그 다음에 한국의 의료사태를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는 겁니다 의사제의 집단행동 의사들의 파업이라고 접근하게 되면 답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자신도 일생을 통해서 한 번도 의사 문제를 친구들도 있지만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가졌던 생각은 의사들의 도움을 항상 받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고 고맙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의사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는 전혀 일천할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제로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제가 처음으로 의료사태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연구소에 있을 때 한국의 의료가 다수가 소수를 좀 갈치하는 그런 체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정리가 되어 있었지만 왜 다수가 표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구석구석을 들여다본 게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개업이들은 자리를 잡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향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왜 개업을 하냐 자영업하고 똑같습니다 대기업을 나온 다음에 다시 취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전문의를 딴 다음에 받아주는 자리가 굉장히 한정적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3천 명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병원에서 3천 명을 어떻게 다 받아주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내용은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그 다음에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들 매일 성장하는 방송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들 이해하는 방송 늘 저와 함께 국제 문제, 기술 문제, 또 사회 문제를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면 이름 없이 삐뚤 없이 이 책은 미국 성교사들의 일대기를 정리한 책입니다 분량은 많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한국의 근대화에 또 보금화에 미국의 젊은 성교사들을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리고 오늘 한국의 소위 현대의학의 토대를 이분들이 기도와 헌신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의 남서부의 대표적인 그런 주인 애리조나의 구석구석을 탐방한 답사기 애리조나 답사기 여러분들 한번 참조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